음 바로 가보겠습니다 어후 너무 답답한 이 느낌이네 어어 닿네 잠깐만요 지금 아주 곤란한 상황입니다 Disease 앰 뱃 뱃 뱃 뱃 뱃 뱃 아니 물약을 안먹을까요? 어? 어 살았나? 와 아 물약 좀 아 이거 자동물약 없나요 혹시? 오오오 아 나 물약 먹으면서 못하는데? 아 이거 어떡하냐? 아 죽어야겠다 아 쫄따가 너무 많은데? 아 물약이 안들어가있어 아 이거 안되나보네 이거 펫 한마리 없어가지고 버프가 안되나보다 아 엄청 밀려나네 공속이 너무 느린거 같은데? 그래서 펫 한마리 없어서 부파 안되는거 아니야? 어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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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래도 잘 깨는 캐릭터들은 있거든요. 아, 어렵네. 뭐를 활용을 못했을까요? 아, 쫄잡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. 그게 아쉽군요. 아, 1,666. 보공 189%에 박무 79% 유닉돌돌인가 17성이네. 8성이네. 다이너로 차이가. 피반도. 확실히 저도 이 정도 스펙보다 제가 어떻게 보면 부캐 키울 때 이 정도 스펙보다 낮을 수도 있거든요 아 높죠 이거는 무기류는 당연히 높은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링크겠죠 링크가 너무 없어요 저는 이제 풀링크니까 아무래도 링크하고 유니온 차이가 만들어내는 그런거지 않을까 이게 수 1페이지 전기초 잘못 맞으면 또 바로 죽잖아요 어쨌든 좀 어렵군요 이것으로 경험은 잘 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얼음 감사합니다.